오늘 바쁜 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축사를 하고 자리를 떠야 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안보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행사를 우리는 열었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생과 지키는 이런 안보 행사를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열어본 일이 없습니다. 참으로 대구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만성이 되어 있지만 북핵 문제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오면서 북은 어떻게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만과 속임수로 핵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우리는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북을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우리가 지원했던 수십억 달러가 핵미사일이 돼서 돌아온 지금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고민도 별로 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비대칭국입니다. 핵이 있는 나라와 핵이 없는 나라와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김정은의 행동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외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난 그분들 보면 참 답답하다. 평화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평화는 굴욕이고 굴종이고 굴복이고 노예 대한민국이 좀 각성을 냈으면 합니다. 한 세대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식들의 손주들의 미래가 핵노예 상태로 방치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행사가 정말로 뜻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안보를 핑계로 국민을 억압하던 그런 시대는 지금 아니죠. 거기에 넘어가는 국민들도 없고 그러나 그만큼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급지역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자각을 하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될 겁니다. 무책임하게 입으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마치 남북 핵균형을 주장을 하면 전쟁 광인량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농간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린 이제 명심해야 할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울산 앞바다까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지금 휴전일에 그런 일이 한 번도 발생한 일이 없어요. 울산 앞바다까지 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다 타켓으로 삼고 괴별시킬 수 있다는 그런 협박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은 중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김정은의 핵노예가 되는 이런 사태는 반드시 막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에서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에서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안보 행사를 하면 거부들이냐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한국 사회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 불쌍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돌아가는 민심도 안타깝기도 하고 척은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식들 손자들의 미래가 달린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하고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준표 대구 광역시장님의 축사와 함께하셨습니다. 대구선 한석기님도 함께해 주셨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주장해 주셨습니다. 네 바로 먼저 대통령 단체 대통령 윤석열 대동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현상 받으셨습니다. 김혜택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님 도착하고 그리고 성폭식 네 국무총리 개인부참 받으셨습니다. 수정권 그리고 성폭식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필 대구 광역시지구 김극호 광역시장 홍준표 네 여러분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희님 내용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향군인의 회장 신상태 네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향군 대필장이 함께 수여가 되고요. 신상태 회장님께서 직접 들으키 시상해 주시고 축하의 꽃다말도 전달해 그리고 우리 김인탐 호흡단체 회장님도 무대로 올라오셔서 세 분이 함께 내사 친할 또 한 장 직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옥님 내용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축하 수요일 앞으로 받아주시죠. 이규환 대동 축하드립니다. 네 영생전문학교 김승민 학생 정통성을 지키고 주방국민의 생명과 재생과 지키는 이런 경건이 바뀔 때마다 김하노가 돌아오고 치고 우리가 영국의 언 영국 힘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평화는 굴욕이고 한 세대를 넘어가는 이 시점 정말로 뜻있게 느껴지는 의미가 이어서 오십시오 유 불사랑 바다까지 다 따갑기도 하고 청을 하기도 하고 우리 자식으로 소녀 우리 우리 우리 참 탈빙 처럼 신 여 바다 신 아멘 이